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문을 열고 닫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차량의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차 안에 두고 잠갔을 경우 또 차 문 잠그는 것을 깜빡했을 때 원격 문 열림, 닫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블루링크 앱을 실행하고 문 열림 혹은 문 닫힘 버튼을 타치합니다.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원격 문 열림 또는 원격 문 닫힘 요청이 완료됩니다. 블루링크 센터 1899-0606에 원격 문 열림 또는 닫힘을 요청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원격 문 열림 후 30초 이내에 문을 직접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문이 다시 잠기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